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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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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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면 다행히 한글자막 by 박진희 버터 사야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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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뚱쥬서 다음 시각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것은 밥을 먹기 위해 일하기만 하면 저는 밥을 먹기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기 위해 아침에 먹기 때문에 이것을 먹기 위해 오늘 이것은 이것을 먹기 위해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나뭇아 이것은 이 쥬쥬의 단계입니다 먼저 아몬드에 금방 반죽을 먹으러 가야죠 어쩔 수 없지 아몬드에 금방 소금 전혀 없어서 소금 아몬드 그 부터 근데 아몬드 그 부터 지금은 어떤 거 첫번째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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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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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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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